인공유방 불법 제조 뉴스타파 보도로 인공유방 불법 제조 사실이 드러난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제조사 한스 바이오매드가 내놓은 해명 자료입니다 일부 제품에서 허가 기재 사항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제품과 이 제품에 사용된 재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다양한 연구 자료를 갖고 있으며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은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회사 내부 자료는 한스 바이오매드의 주장을 뒤집습니다 문제의 접착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6년 전인 2009년부터 벨라젤 제조에 사용됐습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제조허가 이후에도 인체이식용 의료기기 제조에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2016년 5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체이식용 등급을 받은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는 계획이 논의됩니다 그러나 견본까지 만들어 비교했지만 계획은 좌초됐습니다 외관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의 공정대로 생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한다고 결론내린 겁니다 2018년 7월 기준 회사의 제조 공정 문서를 보면 문제의 접착제를 계속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일부 제품의 문제라는 주장도 취재 결과와 다릅니다 보형물 바닥의 마개에 쓰이는 실리콘 원료도 인체이식용으로 부적합한데 이 원료는 벨라젤의 모든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2018년 작성된 회사의 회의 자료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벨라젤은 생산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 크기가 늘어나 제조허가를 받은 규격과 달라지는 분량이 발생했습니다 보형물의 껍데기, 즉 쉘의 원재료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재료를 변경하면 제조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임상시험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허가 변경 없이 내부의 암묵적인 동의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디의 대표이사는 최고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대표님, 벨라젤을 실제로 이식하신 환자분들이나 지금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도 똑같이 생각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해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피해자도 없었고 허가사항과 다른 제조 관행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제조하게 돼 있고 물론 제조하지요 연구개발 과정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될 소지가 생기면 허가사항을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번 이상을 허가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임상을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임상을 다시 하려고 하면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야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하고 뉴스타파는 대표이사가 자신하는 것처럼 과연 벨라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는지 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뉴스타파 홍우람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소문자 소문자 소위 애국수 감사합니다.